안녕하세요. 제퍼리입니다. 호피디님. 오늘 그때 또 약속했던 또 출국이? 아 출국이? 아 그쵸. 고기 매니아예요? 지금 벌써 세 번째 출국이거든요. 저번에 레인지로버 스포츠 뽑았고, 그 다음에 레이 뽑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BMW로 왔어요. 여기가 이제 강남 전시장이잖아요. 아 그럼 혹시 이거 I7 뽑으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 이런 것도 별로 디자인 안 좋아하죠? 도대체 고기를 몇 인분을 먹는 거 벌써 3인분째야. 설마 이거 옷 시리즈는 아닐 테고, 그쵸? 그쵸 이제. 저기에 보이는 IX? 또 필드님 또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 너무 로봇 같아가지고 이건 또. 아직 전기차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귀찮고 이래서. 잠깐만, 살만한 게. 어? 잠깐만, 이거 이거예요? 이거? XM? 흰색 장난 아닌데요? 아 괜찮은데요. 그리고 저는 이거 금색 테두리만 보다가, 이건 블랙 테두리로 돼 있네. 멋있는데요? 저번에 레인지로버도 못 샀는데, 이거 2억 3천이에요. 아 그래요? 레인지로버도 못 샀는데 이걸 살리가 없죠. 이거 조금만 구경해봐도 되나? 와 저 이 흰색 XM 처음 보거든요? 여태껏 봤던 색 중에 제일 멋있어요. 진짜 늘 우리가 고민하는 차잖아요 이거. 이거 사요? 레인지로버 사요? 하면은. 그런데 이런 디자인이랑 좀 갈등 될 만하지 않아요? 그쵸. 또 이 실내 한번 열어봐도 되나? 어머? 야 화려하긴 하다. 이쪽이. 멋있는데요? 네. 그런데 늘 보던 BMW 디자인이 다 요즘 이렇게 나오잖아요. 화려하기는 한데, 엄청나게 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외관 빼고는. 여기도. 아 근데 멋있는데 이거? 그쵸? 여기 뭔가 진짜 초강력 벤치 같지 않아요? 의자? 아 천장이 죽잖아요. 쿨러쿨러. 와. 잠깐만 우리 지금 이거 안 샀다며 어차피. 구경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XM은 조만간 또 시승기로 할 거고. 그러면은 어떤 걸 산 거예요? 뚜껑 열리는 걸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아 진짜로요? 네. 그럼 우리 오픈카 한 번씩 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 그쵸. 우리 저녁 한 6시 이후로 이렇게 찬 공기 맞아가면서? 아 그쵸. 오우씨 오픈카를 샀다고요? 아 가보자. 오 대박. 오 설마 이 차? 오픈카? 후리 이거 맞아요? 아 이거 맞아요. 아 지포 사셨구나. 네. 이야 이쁘다. 와 진짜로 뽑았네요. 저한테 오픈카 한번 살 계획이 있다고 하더니. 왜 근데요? 박스터 대신 이걸 사신 거예요? 박스터를 탔었고요. 초창기 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차들이 경량 로즈스터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다들 SLK도 없어지고. 남아있는 게 지포나 아마 박스터 정도였는데 안 타본 거 타보고 싶어서. 오링 난 건 아니죠? 그것도 있고요. 아 박스터라는 좀 살짝 이거. 그쵸. 차 낫다. 제가 쭈그려 앉아도 제가 더 크지 않아요? 차가 낫긴 하네요. 모든 차는 실물이야. 실물은 진짜 괜찮은데요? 근데 그럼 이거는 또 어떤 등급으로 산 거예요? 아 등급이 하나예요. 이거는 20i M 스포츠 패키지 하나랑. 아 20i M 스포츠 패키지? 얼마 주고 사셨어요? 7,250. 자 이거 얼마 나온대요? 처음에. 보증급 20%예요. 60개월? 네. 잠깐만. 일어나봐.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 월라비급 얼마 나가요? 한 240,000원. 240,000원. 이거는요? 100만 원 초반인 것 같아요. 350에. 그 카니발도 있잖아요. 그게 한 90만 원? 450? 거의? 차에만 지금 450을 쏜다고요? 이렇게 차에만 450이 나가거든요. 기름값 빼고도? 그럼 진짜 이러다 카포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각각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부담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 진짜로요? 어떻게 잘 낼 자신 있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 돈 다 쓰고 가자요? 벌써 죽어야 되나요? 근데 이 차도 거의 풀체인지나 그런 거 될 때 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뀐 게 아예 없는데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범퍼 디자인 정도랑 피드니 그릴 이런 데가 근데 거의 이전 거랑 비교해도 크게 뭐 알아볼 수는 없을 정도 정말 지포 매니아가 아니면 그리고 이것도 LED 라이트랑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네요. 이게 요즘에 세로 그릴보다는 이 차는 가로 그릴이 더 잘 어울린다. 옆으로 퍼진 게 원래 차가 작다 보니까 옆으로 좀 넓어 보이는 게 좀 더 슈퍼가 같은 느낌을 딱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쪽 부분만 봐서는 롱노즈 그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릴이 되게 잘 어울려요. 출고기 때만 등장하는 우리 호피디니와 근데 뭔가 큰 문제가 하나 있다면서요? 대표님 저희 인터넷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벌써? 아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자꾸 돈 나간 얘기만 해? 그게 아니고 돈 들어올 얘기 없어? 그게 아니고 아 쫓아오지 마 어 쫓아오지 마 대표님 저희 정수 약정도 끝나서 바꿔야 됩니다. 아이 물만 시작도 채야겠네. 아니 자꾸 돈 나가는 얘기 말고 돈 들어온 얘기 없냐고 돈 들어온 얘기 돈 들어온 얘기 하는 겁니다. 지원금 77만 원 모르세요? 아니 인터넷 정수기 교체하는데 웬 지원금? 인터넷 최대 47만 원까지 해준다고 하고 어? 가전제품 렌탈은 최대 30만 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혹시 이 돈 들어온 얘기 아정당? 월 8000명 국내 가입자 수 1위 인터넷 TV 가전제품 렌탈 알뜰폰의 중심 아정당입니다. 알뜰폰도 월 2만 원대에 데이터 무제한으로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고요.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이 가능해 설치도 빠릅니다. 1833-3504 언제든 아정당으로 전화주십시오. 차량을 사실 오늘 등록하면서 보험 증서를 빨리 보내달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 보험 들어야 되니까? 아침에 한 9시인가 연락이 왔었는데 보험을 가입하다가 깜짝 놀란 게 분명히 제가 예산 견적을 받기로는 105만 원? 2인승 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들도 가끔 타보고 싶다고 해서 아들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나와요? 711만 원. 그래서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니 왜냐하면 그래도 또 무보험으로 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입은 뭐 했죠. 이제 돈 남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이렇게 질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까지 사면은 아 진짜 카포 돼요 이러다가 기름값도 여기서 엄청 나가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이쪽이 뒤에가 짧아서 그런지 차가 짧긴 짧다. 근데 완전 롱노즈네요 여기. 20i가 뭐 휠이 이 정도로 나와요? 19인치 같아요 보니까. BMW도 20i는 급이 낮은 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솔직히 휠 좀 그냥 그런 거 넣어주거든요. 저런 거 그냥 약하디 약한 휠들 있잖아요. 약하디 약한 휠들. 그런데 얘는 이거 좀 고성능에 들어가는 이런 휠 같은 걸 넣어주네. 20i에도. M 캘리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M 스포츠 패키지잖아요. 여기 M이라고 딱 돼 있고 이쪽 실제 뚫려 있나? 실제 뚫려 있네? 그 정도는? 이거 조금 고성능 아니잖아요. 4기통이잖아요. 뭔가 6기통 뽐을 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4기통이거든요. 마력도 200마력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패션카. 옷은 잘 입는데 내가 뛸지를 몰라. 이게 위에 탑 색상도 완전 블랙은 아니네요. 살짝. 이게 페이스리프트되면서 이게 아마 카메라에 색깔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청바지 데님? 약간 이런 느낌. 오 청바지 느낌이다. 호피님이 워낙 또 결벽적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 잘 관리할 수 있겠어요? 맨날 지하주상 내려서 닦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자주 닦으면 안 되고요. 그 컨버터블 전용 관리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야겠죠. 오 이 재질이? 그걸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손톱으로. 아 손 뗄까요? 아 네. 냉정하시네. 이럴 때 또 냉정하네요. 아 이 선이 쫙 이어져 나와가지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휜다가 확 튀어나오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엉덩이. 그러니까 이 정도는 타줘야 그래도 박스터나 뭐 911 뭐 이런 거 지나갈 때 빼고는 우리가 쫙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지나갈 때 되면은 뚜껑 싹 닫아주시고 그러다가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뚜껑 싹 열어주시고 이렇게 조용히 조용히 다니고 이게 아직 시승은 안 해봤지만 배기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40i 있잖아요. 근데 40i가 그래도 좀 더 멋있긴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얼마였죠? 한 96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2천만 원 나는구나. 그래서 그때도 한 번 2천 얘기했잖아요. 아 2천 또 땡겨달라고? 아 네. 근데 어제 패션카로 탈 거면 아무 상관이 없네. 여기 배기구가 그래도 여기 다행히 원래 BMW 4기통 같은 경우는 보통 한쪽에만 달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쌍마을화로 딱딱 돼 있고 아 이쪽 뒷모습은 확 이쁘다기보다는 이렇게 괜찮게 정도 만들었다. 이거 트렁크 공간이 아 전동이 아닌가요? 아닌데요. 지금 처음 하셨나요 지금? 네 처음 봤어요. 아 선물 이걸로서 지금 우산 집에 100개 채웠죠? 아 우산 너무 많은데. 네 저 하나만 주세요. 아 가져가세요. 아 그래도 요게 7천만 원대 차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골프 관련 선물은 안 주네. 줬어요. 아 진짜요? 뭐 줬어요? 저쪽에 있어요. 아 골프백이랑 다 준 거예요 이거? 네. 저 Z4에 이게 실려요? 어 실리더라고요. 드라이브 넣으면 안 실릴 것 같은데? 아니 블로그 보니까 하나 실리던데. 네 이렇게만 놔도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놔도 안 되고 아 사선으로 제가 실리는 걸 봤어요. 아 진짜요? 아 뚜껑 포기하고 그거 상관없이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용성은 있는 게 여기까지 트렁크가 있고 여기가 열리잖아요. 아 스키스루가 있네요. 이쪽으로 해서 넣으면 되겠네. 그죠? 아 이게 힘으로 닫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 힘을 쓰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티슈로 손 한번 닦고 결벽증이 드시니까. 미세먼지 여기 잔뜩 묻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리어 스포일러라기보다는 트렁크 손잡이. 아 이게? 네 트렁크 손잡이로 하자. 지금 또 제 짐 묻었다고 지금 표정이 살짝 안 좋으신데?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이거 괜찮아요? 아 이게 뚜껑을 열어보면 좋은데 이게 썬팅을 오늘 해가지고 오마이갓. 실내가 이렇구나. 레드는 아니고 감귤 색이네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레드와 주황색이 좀 섞인 색깔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예쁜데 색깔? 아 이 색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비닐 좀 뜯어져 있는데 오늘의 비닐 개봉 시 잠깐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5천 미만까지는. 아 5천이 넘으면 직접 뜯어야 되고요? 아 그쵸. 이거 오늘은 뜯을 기회 없나요? 아 그쵸. 제가 한번 만족게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 키에는 이게 살짝 여기에 시야가 걸리네. 좀 카트라이도 되는데요? 어 좀 뚜껑 열면은 유리 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시트가 너무 올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이거 최대 내린 것 같아요. 우라칸도 약간 그 시승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 시야가 여기 위에 걸리더라고요. 눈에. 근데 얘도 지금 저 머리 좀 위험하죠? 어 공간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제가 앉은 키가 너무 큰 걸까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뚜껑을 좀 열고 달려야 될 것 같고 아 도어랑 이런데도 20i만 해도 되게 예쁘다. 색상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손잡이랑 그쵸. 막상 만지면 좀 이제 다 플라스틱. 가죽 느낌 안 나죠 잘? 우레탄 느낌 나죠? 근데 저희 이거 타면은 진짜 짐 놀 데가 없네요. 차 안에서는. 뒤에 좀 있지 않아요? 네 거의 뭐 이 정도? 어 근데 이렇게 해서 짐 빼려고 하다가 여기 지날 것 같아요. 아 이게 2인수는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와 진짜 이 안에 갇힌 것 같아요. 와 이거 탑 열리는데 거의 거의 10초에서 15초 만에 열리잖아요 다. 이게 짧다 보니까 그냥 순간 화다닥 열릴 것 같아요. 아 그쵸 짧게 금방 열리겠죠? 네 이 차 최대 단점 아시죠? 컵 홀더. 컵 홀더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컵을 여기다 하고 다니면은 팔을 진짜 놀 데가 없고 더 중요한 게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저처럼 좀 이제 근육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빼다가 어깨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실거나 이럴 때 되게 불편하고 조수석 있는 사람은 괜찮겠네. 이제 조수석은 이제 내 가만히 있으면서 빼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사시는 분들이 이거 따로 싸제로 많이 달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이렇게 놀 데가 없었을까요? 컵 홀더를?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의문이기는 해요. 오 여러분 형태로 되게 버킷 시트로 돼 있거든요? 이게 BMW M 마크 있나? 아 이거 인스타 못 찍네. 아들이 이거 인스타로 좀 찍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아들은 어때요? 되게 좋아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쥐 때문에 지금 보험료가 600 이상이 올라오는데 저거요. 아 여기 완전 버킷 시트로 해서 정말 스포츠카 느낌이 되게 돼 있고요. 이쪽 부분은 사실 한 세대 전에 실내 디자인이네. 이제 원래 요즘 다 커브드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건 커브도 아니고 이제 한 세대 전에 BMW 디자인이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촉감이 막 좋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정도 오픈카를 7천만 원대면은 나쁘지 않죠. 여기 이제 가시방이 살짝 공간이 와 작다. 뭐가 없네요. 수납 공간은 많이 포기해야겠네. 아 키도 좀 한 세대 전 거다. 아 그래요? 네. 요즘 거는 이제 좀 이런 스타일로 안 나오고 좀 다르게 멋있게 나오는데 이거 한번 시동 한번 켜볼게요. 일단은 Z4의 M 스포츠 패키지니까 엄청난 배기음을 기대하면서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실내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평범한 사기통 가솔린 드세요. 아 그랬나요? 아 여기 보시면은 이쪽 화면도 이제 요즘 거 같지 않게 되게 작다. 이런 거는 좀 어쩔 수가 없겠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물리 버튼이랑 이런 것도 타 있고 와 이거 이거 봐봐요. 옛날 번호판. 번호판 BMW 기억나시죠? 아 좋네요 저는. 아 이건 좋아요? 아 항상 물리 버튼을 좋아하니까? 아 이게 이제 실제 뚜껑 열었을 때 이게 윈드 디플렉터잖아요. 여기로 보면 바람이 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근데 희한하게 그거 그 장치를 쓰게 되면은요. 그 뒤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다 막히더라고요. 아 그럼 머리 휩날리는 걸 이렇게 막고? 그럼 저희 머리 멋있게 만지고 타도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저거는 이 안증키 때문에 이 윗머리는 포기해야겠는데요? 저를 위해선 나중에 9.11로 좀 부탁할게요. 아 그러죠. 9.11로다가 아 근데 뭐 이 Z4 사고 이거 다 좋은데 우리 오픈카드 사는 게 좋아요. 진짜 레인지로버 사실 살 돈이 좀 빡세서 레인지로버 스포츠 산 거잖아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1억 6천에? 얘 7천 얼마에? 이것만 해도 벌써 레인지로버 뽑거든요. 레이까지면 2억 5천이에요. 물론 그 레인지로버 보고도 좋긴 한데 제가 막 차량 하나 있는 것보다는 뭔가 좀 조합이 맞는 그런 구조를 더 좋아하거든요. 아 뭐 SUV 한 대, 경차 한 대, 오픈카 한 대 아 이런 조합을 좋아해요? 조합을 좋아해요. 아 뭐 농협 협동 조합이에요? 기름값 다 해서 지금 한 월 600 나가요. 근데 이거 보험료 이거 700 넘는다면서요. 어떻게 관리 진짜 가능하겠어요? 생각을 못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각계전투를 사다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제펄TV도 잘 되고 저도 하는 일이 뭐 잘 돼서 더 나아지는 날이 오겠죠. 올수로이스? 그것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는 거고. 어쨌든 호피디님 또 진짜 축하드리고 진짜 벌써 고기 3인분째. 다음에 4인분 가나요? 4인분은 큰 고기. 이거 다 팔고 큰 고기 하나? 큰 고기 하나. 이 제트포 타고 일단 우리 첫 드라이빙 때 또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 저를 위해서 뚜껑 좀 열어주세요. 저 머리 다 버리니까. 우리 호피디님이 또 카푸어된 기념으로 진짜 고기를 좀 먹으러 가야죠. 그쵸? 진짜 카푸어 생활 제가 먼저 해봤거든요. 선배로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차에서 한숨 10번씩 쉬어야 돼요. 우리 나중에 또 시승기로 만나도록 해요. 어디 가시나요? 폼피디님. 네. 아 원래 또 저희를 위해서 오픈카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아 그래서 요거 좀 타고. 불타는 일요일이잖아요. 네. 아 또 드라이빙을 또 달려야죠. 다녀오세요. 아 좀 쉬고 계세요. 아 죽인다. 아 좀 수고하세요. 네 다녀오세요. frie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